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압축천연가스 육아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는 25%, 경유, LPG는 37%의 인하율이 올 6월까지 적용됩니다.